아... 얘네 또 올라갔어. 뭘? 왜? 왜? 뭐가? 아니, 거제도에 있는 유향분가. 얘네들 맨날 오늘 학교에 글쓰는데 맨날 인기글 올라가. 급식 메뉴 좋다고. 우와, 이렇게 나온다고? 조회수 진짜 높네. 공감도 700개? 아니, 내 거는 공감 두 갠데... 열 받아. 나도 글 써야지. 피부 좋아지는 법 이런 거 꿀팁 공유로 가야겠다. 내가 이쪽 볼 피부 괜찮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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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급식 메뉴 뭔지나 봐봐. 아, 급식 메뉴 네 폰으로 네가 확인해. 아, 나 이거 안 깔았어. 야, 전교생이야 오늘 학교 안 까네. 너밖에 없을 거다. 아, 진짜 지겹게. 오늘 급식. 백미박, 두부 된장국, 코다리, 파전, 아스파라버스 생체. 코다리? 아스파라겟? 오 마이 거시. 아, 또 코다리. 야, 오늘 너무한데? 잘못 나온 거 아닐까? 야, 잘못 나오긴 무슨 학교에서 나이스 입력한 대로 나오잖아. 어, 이스 나이스 연동스? 예이스. 아주. 이스 리얼. 오 마이 거시. 아, 그냥 글이나 써야지. 인기 소리를 노린다. 아, 뭐 그렇게 맛있어. 난 전체 안 먹어. 자, 이번 모의고사 7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에 몇 시야? 몇 시야? 몇 시야? 11시 40분인데? 40분? 40분 정도는? 몇 시야? 몇 시야? 아, 1분도 안 지났어. 일을 해. 아, 난 아침 맨날 일찍 먹고 나와서 배고프단 말이야. 아, 조금만 참아. 4교시 시간이 너무 안 가. 점심시간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몇 시야? 몇 시야? 1분 지났어, 이제. 아, 좀 일찍 끝내다. 선생님, 저희 배고파서 그런데 오늘 조금만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야, 지금 점심시간까지 20분 남았어. 뭘 일찍 끝날달라 그래? 선생님, 매일매일 조금씩 5분만 더, 10분만 더 하시다가 저희 이번 학기만 벌써 한 2시간 더 공부한 것 같은데 오늘만 조금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야, 그러면 너네 중에서 아무나 이 무대 맞추면 내가 일찍 끝내줄게. 몇 번 먼저? 몇 번 먼저? 몇 번? 밑변의 길이가 5A-2가 A 플러스 3이.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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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이, 4이. 하나의 A값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거 너네가 풀면 오늘 수업 들을 필요도 없어. 2요. 밑변의 길이 5A-2가 0보다 커야 하므로 A의 최소값은 2입니다. 2? 맞죠? 맞아요? 정답. 어떻게 알았어? 그냥 되던데요? 밥, 밥, 밥 먹을 생각하니까 되던데요? 대박! 쌤,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 너네 뵐 필요 없겠다. 가서 점심 맛있게 먹어. 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나왔네. 아스파라거스 생채. 이거 생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메뉴 이거보다 좀 더 좋아질 수는 없나. 맛있다. 야, 얘네 학교랑 좀 비교를 해보자. 아까 그 유명고. 와, 여긴 너무 좋다. 아, 소떡소떡이랑 무슨 진짜 맛있어 보이는 치킨 샐러드도 있고 닭다리도 주네, 세상에. 인기고리 계속 갈 수밖에 없어. 야, 얘네 학교는 교장 선생님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바뀐 거래. 이거 봐. 학생들 선호도 조사했다는데? 와, 스파라우스. 감사합니다. 저 한 반만 덜어주시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스파라우스 진짜 나왔네. 저 두 개만 먹을게요. 코다리는 한 사람도 몇 개요? 세 개요? 저 그럼 한 개만 주세요. 파전은 혹시 한 사람도 몇 개요? 세 개요? 세 개요? 저 한 개만 주세요. 네. 아니, 한 개 반. 한 개 반? 네. 야, 너 이거밖에 안 먹어? 이 정도 먹으면 딱이야, 딱. 이 정도가 딱이야, 지금. 아, 오늘 꿀 너무 많이 넣었다. 우리 형 꿀 때 세 꿀 안 넣었네. 아, 내일부터 애들 안 부르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뭐야? 어디서 났어? 햄버거. 야, 매장 갔다 왔지?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아니, 안 돼. 나 급식이 반밖에 안 먹었잖아. 급식이 이렇게 버거 딱 나오면 맨날 먹을 텐데. 야, 급식이 이런 게 안 나오냐. 어, 맛있겠다. 야, 햄버거 먹을래? 먹어? 먹어. 뭐 돼? 더워. 야, 아무리 밥을 먹어도 매점으로 딱 마무리해줘야. 이게 점심시간이지. 그건 맞아. 나 이제 축구 안 하고 그냥 매점 가야 돼. 어차피 잘 빠져봐야 돼. 바로 오는 게 잘했네. 우리 거 오늘. 야, 얼마나 할 거야? 20분. 20분, 20분. 어, 오케이. 딱 20분. 20분 맞춘다. 맞춰, 맞춰. 오케이, 20분. 운동, 20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점빵, 매점빵, 매점내기. 어, 진상한 매점, 매점내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뭐 할 거야? 공직히기? 공직히기 좋아, 좋아, 좋아. 2대2로 해, 2대2로. 2대2. 2대2?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니네. 표정이 안 좋아. 또 지는데. 야, 이러면 또 진다고. 더 빠져, 더 빠져. 그래서 저 내딴 봐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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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늘 왼쪽부터 걸까, 오른쪽부터 걸까? 오늘은 좀 기분 전환 좀 하긴 오른쪽부터 갈까? 오케이. 가자. 아, 날씨 좋다. 그리고.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비타민D도 합성하고 얼마나 좋아 어? 야 쟤 1학년 좀 귀여운 여자애다 어? 나 쟤 좋아하는데 쟤 체육복 귀엽게 입었어 그러니까 안녕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따 끝나고 마흔탕 먹으러 가야 돼? 좋아 나 그 학원 앞에 있는 거 먹어봤는데 보기 좀 너무 맛있었어 소화로우가 하나도 없네 야 부족해줘 아니야 부족하지 말라고 어차피 점심 메뉴 이거 뭐야 뭐야 점심 메뉴 뭐야? 백미밥에 두부된장국, 코다리, 파전, 아스파라거스, 생채, 배추김치 아스파라거스를 생채로 먹어? 아스파라거스 진짜 또 놔? 왜 그식이 왜 이러냐 진짜 아니 근데 먹으러 가야지 뭐 안되겠다 나 오늘도 칩밥 먹어야겠다 또? 뭘 또야 아니 나 집 가깝다고 아주 그냥 맨날 집에 가 그제 먹고 이틀만에 먹는 거야 엄마가 김치찌개 삼겹살 끓여가지고 맛있게 했단 말이야 나 산책 가는 척하다가 여기 개구멍으로 슬쩍 나가야지 우리 밥 먹으러 간다 어 가 맛있는 것 좀 챙겨와 조용히 해 가 가 가 아 잘 먹었다 아 역시 집밥이지 김성이 왜 여기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 저기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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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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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1분 날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니 야 야 야야야야야야 대박 지금 오늘 학교 인기글에 뭐 하나 올라왔는데 대박이야 어? 뭔데? 완전 뜨거워 지금 밸런스 게임 같은 건데 롱패딩 논란이거든? 롱패딩? 여사친의 롱패딩 지퍼를 채워줘도 되냐? 안 되냐? 여사친? 어 왜 안 돼? 되지 않을까? 돼? 야 말지 안 되지 야 너 치워줄게 했는데 그럼 내가 울을 수도 있지 아 근데 너가 여친이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여친이 없어가지고 아 여친 있으면 애초에도 안 만났지 아이씨 아니 그런 과정 봐요 다 그냥 얘가 여친 있는데 롱패딩 지퍼를 올려준다고? 절대 안 되지 오늘보다 훨씬 추워야 될 거야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생각보다 올려줄 수 있다는 게 많아서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겨울 워낙 추우니까 우리나라 겨울이 추우니까 야 우리가 만들자 논쟁 어 좋아 남사친 여사칭끼리 손 잡을 수 있냐? 어 왜 잡아? 손 잡고 하교 가능? 어? 남사친 여사친 친구끼리? 야 글 올려 글 올려 야 이거 무조건 레전드 간다 여사친 남사친 사이에 손 잡을 수 있음? 손 잡고 하교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우리 손 잡은 사진을 올리자 사진 찍으려고 잡는 거야 사진 찍으려고 레전드 가기 위해서만 잡는다 됐어 어 오케이 이 정도도 싫으면 어떡하려고 야 고용해라 올린다 나 태그 연해 질문 가능하다 절대 불가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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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일 보자고 내일 보자고 내일 점심시간에 알려줄게 자기야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눈새 하이퍼요 야 뭐야 너 오늘 누가 이렇게 머리 예쁘게 했어 머리? 엄마 엄마가 엄마가 해줬어요 저기요 저 겟거리 포토그래퍼인데요 포토그래퍼요? ی 오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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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ción 거 할까 what 할까 나는 근데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카메라 이렇게 돌아와야지 그래 선생님은 왜 그렇게 나랑 면담하고 싶어서 담임선생님을 졸았나? 교장선생님 저희 급식 메뉴를 개선해 주십시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요 제가 미리 오늘 학교를 통해서 저희 학교 급식 메뉴에 대한 불만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채소 비중이 높아 잔반이 많다 생선이 너무 많이 나온다 불만이 90%인데? 예 근데 나도 학생들 의견 받아서 급식 메뉴 개선하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예산이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 방안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선 방안? 먼저 첫 번째로 영양사 선생님들이 급식실 청소까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외조 영역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외조 영역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급식 시간에 선생님 너무 빨리 급식실하고 있는 게 있네요 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요? 개선해 주시는 거예요? 노력을 해봐야지 뭐 요새는 마라탕이라든지 바닷가재라든지 알겠네 알겠네 그러면 내가 당장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네 교장실한테 뭐라고 했길래 메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우리가 건의하길 잘했지? 넌 너무 잘했어 너 이제 여기서 먹는 거야? 집밥보다 이제 여기가 맛있어 아 이것도 사진 찍어야지 올려야지 그래 올려야지 야 너 지난번에 올린 건 어떻게 됐어? 아 인기를 갖잖아 야 인기를 갖잖아 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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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아 돈 모자 봐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